저희가 정말로 사실은 앵코를 준비했어요 앵코를 준비했고 마지막 무대는 어쿠스틱하게 담비씨와 민기씨만 남겨놓고 한번 곡을 부를까 합니다 공연 이름이 그날 우리행이잖아요 마지막 곡으로는 이 곡이 어쿠스틱도 있어요 어쿠스틱도 한번 들어보시고 보내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저희 앨범에 있는 곡이 세 곡입니다 그날 우리인 그날이인 어쿠스틱 그날 우리인 인스트 그 중에 두 곡 하는 거예요 인스트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팬분들이 나와서 풀 수도 없어서 저 춤출까요? 아쿠스틱 버전으로 특별활론 때는 이거를 불렀었어요 아쿠스틱으로 불렀었는데 여기 이제 많이 모이셨으니까 한번 어쿠스틱 버전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 그 전에 우리 앨범 할 때 저희 퍼블곡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터파크를 통해서 임해주시고 저희 응원해 주실 마음씨 많은 분들 너무 기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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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기쁜 반가능 .. 저는 늦게 상대한 라 сказ하기 진 All Out 짧은 이윤생에게 진end 진end 덕분 진엔이 진해 arbeit 진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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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모든 드립 댄 buzzing 디 patter 최 딸